네 지금 칭찬합시다 인데요 지금 mbc에 관련된 그 분이죠 앞서 그 소방관 보도 관련된 mbc의 그 태도에 대해서 경남 도민일보 김원주 기자가 정말 문제제기를 제대로 정말 찰지게 오지게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글을 올렸는데 mbc의 정정 보도가 나오게 된 과정에 이 경남 도민일보 김원주 기자의 두 차례에 걸친 글이 큰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잔인하게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소방관 오보 잘못 인정 안는 mbc 뉴스테스크의 찌질함 이런 제목 두 번째는 오보보다 큰 잘못은 오보 지적 깔아뭉개기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반론 보도를 하시고 소방관 그거 했을 때 아주 저게 더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세게 했죠 그래서 경남 도민일보의 김원주 기자 이번 주에 오늘 칭찬 해드리는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는 거기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뭐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금 편집국장에서 물러나신 김완주 김주환 전 편집국장님 그리고 김헌주 기자까지 이 세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러 경남 청원에 한번 내려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오늘의 칭찬은 그래도 언론인을 첫 번째로 칭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뉴스 인 세계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첫 방송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새로운 품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 조절이 좀 실패가 돼서 다음에는 메인 뉴스를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유튜브 다시 보기 댓글 팟빵 게시판 댓글 자기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더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